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이하이 아 왜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해 나 등산 아니 지금 하면 힘들어 괜한 치마를 입었나 광명동굴이라고 있어요 광명동굴 근데 여기 되게 되게 시원해요 우와 우와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어머어머 어머어머 이거 에어컨이야? 뭐야 네 광명동굴이고요 언니 무서워 어 추워 여기 되게 좋다 여러분 여기 되게 좋아요 동굴 우와 여러분 저 동굴이에요 동굴 우와 신기해 우와 신기해 이거 신기해 신기해 여러분 동굴이에요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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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 아니 여러분 근데 여기 진짜 추워요 아니 추운게 아니 에어컨 엄청 초라한 느낌이야 그냥 동굴인데 동굴 신기하다 아 근데 제 얼굴이 안 보이죠 하하하하 아 저 동굴 처음 와봐요 근데 진짜 시원하다 여기가 원래 일찍 문 닫는 곳인데 7,8월에만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진짜 오빠들 여기 한번 와봐요 여기 관광지로도 되게 많이 오거든 근데 여기 너무 잘해놨어 아 이거 무너질 일은 없겠죠? 무섭다 무섭다 비트 공간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오빠 여기 봐요 뭐 천장에 이런게 달렸어 아니 여기 근데 막 위에서 물 떨어져 하하하하 우와 여기 예쁘다 신기하죠 잠시 구경하세요 여러분 잠시 구경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왜 어떻게 이렇게 하지? 우와 카메라로 보는게 더 이뻐 어머 무서워라 아 이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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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이쁘다 이쁘지 않아요? 여러분 만약 커플이시면 커플이랑 같이 오세요 저처럼 혼자 오지 말고 마리스 이쁘죠 이쁘죠 행님 안녕 안녕 이쁘지 내가 지금 대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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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? 동구라 아쿠오 이더라고요 Like 이렇게 있어요 Goku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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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모다 리모 리모 아 근데 여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여기 한 번 더 와볼만해요 여기 무슨 돈이 막 있어 돈이야 우와 제 소원을 적어볼게요 세계정복이라니 넌 너야 데뷔, 파디, 레이저까지 올라가자 날짜 썼어요 그렇게 무서워 나 무서워 여기 막 물이 떨어져요 무서워 동굴 지하우슬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 저기 있다 보여요? 현지용 되게 잘해놨죠 여러분 아 이 계단 왜 이렇게 많아? 무슨 동굴의 계단이 이렇게 많아?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나 쉴 왜 신고 왔어? 치마는 왜 입고 왔지? 운동 제대로 안해 여기 보여요 지금? 난 이런 줄인 줄 몰라서 블루장 생긴 하냐 한 계단 오리들마다 4초에 수면하는 등 효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즉슨 계단이 곧나 많다는 거야 보이세요? 계단? 어 동굴 엄청 넓어요 엄청 많고 그냥 4초 먼저 죽을게요 아니 여기 무슨 등산이야? 아니 이게 그냥 동굴 아니야? 어떻게? 하아 짜자잔 빛나는 광부 백면의 역사를 캐내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귀엽죠 여기 와인동굴 있어요 여기 와인동굴 있어요 여기가 여기네 여기가 내 스타일이네 저기는 좀 나중에 가야겠어요 내 스타일이니까 어 맞아 사실 와인 먹으러 온 거야 여기 막 사람들 막 이런 거 해놨어 여기 막 사람들 막 이런 거 해놨어 여기 와인에 대한 이런 거 막 써져 있어요 포토정같은 입anca 와인 시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? 이 와인인데요 음 음 맛있고인 걸 봤어요 포도 음료수 마신다고 여기 와인 엄청 많아 여기나 자 이렇게 해서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. 여러분 저는 다시 등산.. 어우 너무 더워 우와 더워 왜 그러네요 갑자기? 여기서? 여기서 춤출하고? 난 담아네 어떡해?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춤출하고 롤링을 추라고 와 미치해 너를 커져봐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내 말만 자꾸 돌아 흐르잖아 내 모습이 내 말만이 내 말만이 내 말만이 무슨 일이야 나의 말만이